다이렉카드 하겠습니다. 콘셀토 바라 키테드로브 영어로는 콘셀토 포 퀸텔 다섯 명을 위한 협조공 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드롬이 빠지고요. 저희 다섯 명이 연주를 해드릴 겁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김성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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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